2016 렉서스 RX를 타고 PCH를 따라 약 30분 정도 드라이브를 해 파라다이스 코브에 도착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코브는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만리부 해변의 레스토랑이죠. 이 지역의 몇 안 되는 개인 비치 소유 레스토랑으로 식사도 하고 또 해변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독특한 컨셉의 레스토랑입니다. 와 여기 정말 햇빛이 좋아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파라다이스 코브에 나와 있는데요. 말리부 해변의 따뜻한 햇빛 그리고 좋은 사람들 또 맛있는 음식 저와 함께 파라다이스 코브 함께 가봅시다. 보통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또 주말에 가족끼리 연인끼리 자주 찾는 곳이죠. 파라다이스 코브에 들어가면 예전 LA 모습의 사진들. 또 헐리우스 나들의 다양한 사진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의 인기 메뉴들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여기 정말 너무나 많은 음식들 방서부터 막 침이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이 말리부에 있는 파라다이스 코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니저이신 채윤 공식으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 Chronicle 4 먼저 파라다이스 코브의 accessible notebook들 요청할 프로lemfrom 파라디스 컵은 이곳에서 1940년대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 업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가능합니다. 많은 영화와 텔레비전 시리즈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파라디스 컵은 어떤 영화이나 텔레비전에 나왔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당연히 파라디스 컵은 항상 영화와 텔레비전 시리즈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Lethal Weapon, Charly's Angels, The Rockered Files이 모두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홀리워드가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 팔리는, 잘 팔리는, 한국의 favorite item이라고 했는데 이 메뉴들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absolutely. 네, our most popular items for that is we have our paella right here. 맛있겠다. 네, which is a Spanish dish and it has shrimp, clams, mussels, chicken, barbecue ribs, sausage, all over rice. paella라고 하는데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가지 각종 해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밥이랑 같이 볶은 건데 스페인식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고소, 육수리, 무세림, 안보이크, Brijo's, clams, shrimp, and mussels and mussels, all together with two years of corn and it is fantastic. Our new dish is one of our favorites. it's one of our favorite dishes. need a lot of napkins. absolutely, yeah. 이거는 해물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가지 각종 해물을, 제가 지금 침에 구워서 많이 안나오는데, 뭐 랍스터라든지, 코니라든지,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쪄서 굉장히 건강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nd the last one? Last one, this is our Barcelona grill. It's something, over the summer last year, the owner and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went to Barcelona and brought this back with them. It's a, right here we have a calamari steak, ahi tuna, swordfish, salmon, three giant prawns that are grilled, clams and mussels, all done on the grill as well with an ear of Mexican corn, which is corn with butter, parmesan and our special blend of spices. 와, 오징어가 이렇게 큰데, 이게 칼럼이 스테이크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 그리고 각종 생선하고, 뭐 여러가지 해산물, 그리고 이 옥수수가 함께 들어있어서, 밑에 밥을 깔고, 정말 맛있겠는데, 먹방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꾸 침이 나오거든요. 어땠 Masiástico 저도. 오케이, I see the lobster here. Hello! 오늘, 랍스타가 우리를 위해서 한마리 희생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랍스트인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They're from Main. They're actually shipped in once a week from FedEx, and we get them delivered live, and we keep them live. So when you walk in the front door, you'll see the big tank, and you can pick out the one you want to eat. 어 예 봤어요 봤어요 앞에 보니까 이렇게 탱크가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정말 이렇게 바로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I heard that you guys have a special program for Asians 8 after 8, could you tell us about it? Absolutely, so if you come in after 8 o'clock at night and you make a reservation, we will give you a $8 discount off any entree you have Oh, 8 after 8이 뭐냐 하면 이 메뉴판에 entree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 entree 아이템에서 어떤 entree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8달러씩 깎아준다는 얘기에요 Can you show us on the menu? Absolutely. So this is a show menu. This is a menu. Anything. Everything. Right here. Everything right here. Yes ma'am. 어떤 걸 시키던지 8달러씩 깎아준다고 하니까 8시 이후에 오셔서 So what time is the closing time? Closing. We close at 10 o'clock. Oh, okay. So you come in. You have a 2-hour window to come and just feast. 근데 밤에 오시면 연인들끼리, 부부들끼리 오시면 굉장히 로맨틱한 이븐인은 함께 나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드실 때까지 술다잔 드시면서 또 이런 맛있는 음식도 좀 할인된 가격으로 드시면서 Paradise Cogo에서 재밌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Can we try some of these? I'm dying to trying this. Let's do it. 네, 우연일까요? Paradise Cogo에서 점심을 드시고 계시는 한인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와보세요? 두 번째에요. 아, 여기 앞에 비치도 있고 그래서 막 즐겁게 점심 드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는 오시게 되셨어요? 아, 친구분 소개로 왔습니다. 지금 따님, 따님? 네, 맞아요. 그리고 사위, 그리고 애기들 다 같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놀러 오셨어요? 네, 네. 여기 지금 아시안분들이 좀 더 많이들 오고 있어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러 많이 온다고 하시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 와보셨다고 하셨는데 뭐가 좋으셨어요? 여기 우선 가족들한테 LA의 멋진 바다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왔더니 음식도 너무 맛있고 양도 많고 하니까 누구 손님들 올 때는 항상 이쪽을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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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그러면 드링크 얘기 좀 해볼게요. Tim, could you tell us about these drinks? Absolutely. Looks delicious. Oh, they are delicious. Right here we have our cocolata, pineapple mojito, watermelon daiquiri, and of course the world famous maitai. Wow. 이거 뭐야. 이 안에 이렇게 파인애플 안에 글루스가 막 들어가 있어서 되게 커 보이거든요. And then these two are very popular dishes. This is our crispy calamari. And right here we have our guacamole and chips. Wow. 이곳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한, 둘 이렇게 오는 거보다는 가족들끼리 오시면 더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는 요즘 한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하죠. US Army의 매분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러 갑니다.